아 왜? 남성들이 왜? 야 로맨틱한 말을 하라고 맘이 불안하니? 술 좀 그런 거 같아 자 준비됐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4대4 팀을 나눠서 로맨틱한 말을 하기 챌린지를 할 거예요 로맨틱? 이거 챌린지였어요? 아니요 로맨틱한 말의 기준은 얼마나 상대방을 설레게 하는 거야 4대4로 팀을 나누고 한 명씩 이 고양이 귀를 차는 사람을 정할 거예요 팀원들이 고양이 귀를 띈 사람한테 로맨틱한 말을 해서 같은 팀에게 얼마나 이 귀가 많이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설레게 하는지 귀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인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치아 정의 이 이거는? 이게 4파 이렇게 이마에 네 이마에 대서 동수가 하면 돼요 이긴 사람은 뭐가 있죠? 이긴 팀은 뭐가 있죠? 이긴 팀은 뭐가 있죠? 이긴 팀은 뭐가 있죠? 이긴 팀은 뭐가 있죠? 이긴 팀 이긴팀은 여기 앞에 있는 곰인형에다가 녹음을 해서 설레는 말을 녹음을 해서 오그라드는 말이겠죠. 그거를 진팀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팀이 자기 전에 맨날 한 번씩 듣고 자야 돼. 지금 우리는 우리팀은 차별형이 나갈 것 같아. 이미 차고 있어가지고. 아 진팀이 이렇게 나아진 거야? 이렇게 내 팀? 야 이거 또 화이트팀. 화이트팀, 블랙팀?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부터 하시죠. 하나 갓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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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졌잖아. 나 그럴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아님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는 거야? 그거 그렇게 그냥 찬 다음에 이마에다가 갖다 대고. 이걸 이마에 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눈을 떠 지옥같은. 그거를 콧구멍에다가 여기 거둔 거야. 아 까만 버튼을. 괜찮아? 머리 지금. 몸이 예쁘고. 아니 저걸 이마에다가 대야 돼? 지금 관자 노릇이 이상한 데에다가 대가 있잖아. 아니 지금 잘 되고. 아 지금 그거 사이즈가 작네. 네. 찬아. 잘 좀 하세요? 찬양 오른쪽 귀만 움직여봐. 오른쪽 귀만? 흰.. 그게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은 이게. 아니야 아니야 뇌파 탐지하는 거야. 야 이봐 가창아. 오 내려갔네 몇초 동안 하는거죠? 5분 동안? 길다 5분이요? 3분 3분 긴데 2분 2분 3분이면 노래 한복이야 2분 1분 1분 너무 짧아 2분에 2분 2분 준비 시작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움직여 움직여 한 번 움직이면 될까? 키도 크고 랩도 다르고 만지면 안되죠? 만져되지 빨리 말해줘 만져주신다고? 만져주신다고? 왜 그거 해서돼? 만지시면 안돼 만지면 안돼 사랑한다 거짓말 수영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일걸? 야 말좀 해봐 너 경수가 얘기하면 움직인다 해봐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로맨틱한 말을 하라고 잠열아 뭐다 움직이지 못해 잘못해 해봐 잠열아 보고싶었다 어? 보고싶었어 오 움직이네 꼼꼼 꼼꼼 해봐 야 이거 약간 단조대인데 조현아 오늘 나랑 같이 잘까? 어? 스케줄 끝내고 나랑 같이 자자 샤워하고 같이 할게 샤워하고 같이 할게 샤워하고 같이 할게 이거 벗어 야 안돼 공부야 형 이거 괜찮아? 아니 왜 남자들이 왜 맞아 아니 우리 한쪽 있잖아 야 이따 우리 싸우나 가는거야? 싸우나 가는거야 난 싸우나 말고 숙소 프리먼스 나 숙소 우리 아멘당 하다 보니까 hep sec 정확한 채현아 navy Sant 나 Stef 은 우리 팀을 위해 노력을 한번만 해줘 고장났어 고장났어 연습 experience 내가 우리 팀에 몇 번이에요? 꽤 많이 했는데 percent 인 breadth 비싸 으하 вп 아 세훈이 쉬워. 세훈이 지금부터 난리 났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혼자 다 움직이겠다. 야 너 뇌가 왜 그런가? 얘 계속 움직이는데? 그럼 빨리 지금 눌러주세요. 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다. 시작! 세훈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에다 바람 한 번만 해줘. 아 왜요? 해볼까? 아 움직이네. 이거 귀랑 연결됐나 보다. 세훈아. 세훈아 한 10억 줄까? 세훈아 200억. 왜 하는 거야? 세훈아 세훈아 칭찬 하나씩 하자. 넌 산 금목벌이가 잘 어울려. 세훈이는 정말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세훈이는 향기가 좋아. 엉덩이 향기. 표정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세훈이는 피부가 참 뽀얘. 어 그렇지. 엄청 뽀얘. 우리 세훈이는 잘생겼어.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계속 돌아간다 저거. 누구 참느냐 세훈아. 탐지 중이야 탐지 중. 세훈이는 코가 예쁘지. 자신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우리 엑소 멤버 중에서 제일 남자답지. 몸이 제일 약해졌네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뭐 마음이 불안하니. 뭐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있어. 난리가 났어 지금. 무슨 생각이 났어. 난리가 났어. 너의 핏줄이 움직이는 상태에 깔아도 움직이는 것 같아. 왜 난리가 났어. 네. 우리 한 580번 움직였죠. 35번? 34번. 10번이었어. 근데 얘는 계속 뛰어낼지. 종대야. 어. 진짜 멋있어. 어. 종대야. 어? 진짜 섹시해. 종대야. 어. 종대야. 사랑해. 죽었다. 이상하다. 와 이거 재밌네 이거. 오케이 이제 시작됐다. 준비. 시작. 얘는 귀가 왜 이렇게 생겼냐. 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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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야. 경수야. 사랑해. 경수야. 몸에 전기 올라와 지금. 경수야 사랑해. 경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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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얘기를 해봐. 뭐해 둘은. 경수야. 너 목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 경수야. 너가 노래 진짜 제일 잘해. 경수야. 너가 노래 잘한다 뭐. 한 번씩. 한 번씩. 너네 소리 안 들어 지금. 경수야. 오늘 끝나고 싸우나. 경수야. 왜 이렇게 귀여워. 경수 몸이 너무 좋아졌어. 이것만 하면 오늘 촬영 끝난대. 경수 형 퇴근. 경수야 너 집에 가. 경수야.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자. 집에 갈까. 집에 가자. 경수 산책 갈까. 경수야. 산책 갈까. 밥. 앉아. 간식. 간식. 경수 간식. 간식. 경수 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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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간식. 경수야 산책. 하하하하. 검증이 되는 거야. 오오오. 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몇 번 해봐. 어 꽤 많이 했어요. 몇 번이요? 30몇. 그것밖에 안 했어요? 문석이 형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수호자. 민석아. 진짜 귀엽다. 통원한 상태. 고마 되죠. 대표님은 아파요. 난 민석이 형 등 근육이 부럽더라. 아아 이런 근육 칭찬 좋아하는구나. 우리 민석이 형 등에 누자 거북이를 달고 있지. 쉽ьют 지금 왔 Aud sight. 아 신경만. 민석이 형은. 가수로 어려糟는 것 같아. 민석이 형 세 살 정도. 우리 민석이 생각 좀 해봐요 무슨 생각해? 동통자 돌렸는데? 집중해봐 고민이 형이 집중해봐 흥미로워요 몽펀맨 3기 나왔대 상상해봐 몽펀맨 원피스 완벽한데 민석이 형 같이 샤워하자 끝나고 소수 한잔? 끝나고 야마젝트 한잔? 술 좀 그만 먹어 술 좀 그만 먹어 끝나고 발렌타인? 수호 형이 발렌타인 30년 산? 이 형 쉽지가 않네 이 형은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아 선수 교체 한 번 내가 우리 민석이 안증맞지? 귀요미 김미석 귀요미 대댕 몇 번 했나요? 저희가 합산이 되고 하다 차이점이 하다 차이점이 하다 차이점이 하이프 팀이 이겼으니까 여기다가 설레는 말을 하나씩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상하려고 해봐 무슨 상상했어? 무슨 상상했어? 이사가는 상상 이사가는 상상 이사가는 상상 이사가는 상상 이사가는 상상 이사가 된다니까 신기하다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졌으니까 깔끔하게 포기를 인정하고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저 받으면 파라해 저 받으면 파라해 반대 손으로 해 반대 손으로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있다 한 명씩 해주세요 한 명씩 사랑해 밥 챙겨 먹어 사랑해 영원히 기다려 자 마지막으로 들어봐 오케이 오른팔 누르고 들어봐 귀에 갖다 들어 반동마켓에서 판다 이거 뭐라고 가만 가만 내꺼도 모르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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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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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정이 형 해주세요 잘 자 평생 내 꿈았고 잘 자 잘 자 평생 내 꿈았고 잘 자 평생 내 꿈았고 내 꿈았고 잘 자 평생 내 꿈았고 잘 자 평생 내 꿈았고 제 시인이네요 나의 꿈은 내가 내 꿈을 할게 내 꿈을 할게 하하하하하하 내 꿈을 할게 내 꿈을 할게 내 꿈을 할게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번씩 들어볼까요 하자 아 나는 아 경주 거 안 들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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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해줘 자 내 꿈을 할게 재생 잘자 평생 내꺼맞고 내꺼맞고 와 대단하다 차량이 밥 챙겨 먹어 이걸 근데 저희가 가져야 되는거죠? 그럼 평생 내꺼맞고 저게 내꺼맞고 저희가 잘 간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청합니다 좀 더 기릉차게 마지막 MC초로 한 번 진짜 MC 끝나는 느낌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여기는 히미아웃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저희가 자체 콘텐츠 내꺼맞고 저희가 자체 콘텐츠를 히미아웃의 의상을 입고 해봤는데요 히미아웃 많은 사랑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심폐지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미아웃이라서 이걸 하는거구나 내가 내게 들어줘라 히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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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미아웃